결코 가볍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단상 삼사 번세 네 안녕하세요 배우 안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목소리 어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 원래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인데 자이디 서사 서파오카사시라는지 나는 왕을 지키는 거라구나 진짜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박경미 씨는 안창환 배우님 실제 태국 음식도 좋아하세요? 태국 음식이요? 아니요 어 잠 못 먹겠더라고요 썸냥꾹하고 고수를 못 드시지만 태국 연기를 완벽하게 하신 배우 안창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신스틸러 하니까 직장 동료이자 잠깐만요 지금 태국 말리고신 거 아니에요? 그래도 많죠 송쌍님도 단골집이 있나요? 말투가 이상하네 빨리 벗어나야 돼 하하하하 돈 많이 벌떼니까 깔 데 없으면 나한테 와 잘 지내 내 친구 랑데 오븐 내 왕라신 정리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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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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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스